자, 이제 저희 선택과목 미적분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택 미적분에 대한 총평을 하면 사실 총평을 할 게 없어요. 별로. 총평할 게 없는 게 이 3월 시험범위에서의 미적분은 일단 3월 시험범위에서의 미적분은 진짜 그냥 너무 시험범위가 좁아. 그치? 시험범위가 너무 좁아. 얘 그냥 수혈의 극한 밖에 안 나왔지? 그리고 심지어 급수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그 수능에서 나올 법한 그런 도형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그냥 수혈의 극한 계산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좁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변별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은 어느 단어에서 출제가 되냐 하면 수혈의 극한이 아니라 그냥 함수의 극한. 그치? 극한. 그리고 미적분에서 우리가 변별이 되는 거죠. 미분과 적분에서. 근데 지금 얘와 관련된 얘기는 그냥 단 하나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선택 미적분은 크게 의미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의미부여를 크게 안 해도 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냥 수혈의 극한에서 배웠던 걸 그냥 우리가 가볍게 내가 잘 알고 있나? 뭐 이런 정도. 그냥 점검하는. 내가 계산을 잘 하나? 뭐 이런 점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의미부여를 좀 해보자면 내가 해설해 줄 만한 건 사점에서도 사실 29번, 30번 정도밖에 없어. 그치? 뭐 앞에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23번 그냥 푸는 거고 24번도 그냥 푸는 거고 25번도 그냥 푸는 거고 26번도 그냥 푸는 거고 27번도 그냥 푸는 거고 28번부터 이제 사점인데 28번도 문제 이해만 잘하면 그냥 푸는 거고 그치? 29번이랑 30번 두 개는 29번은 그 등비수혈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 범위 나눠서 보는 거 있잖아? 그 부분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점검을 같이 해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은 도형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 공통된 부분이 나와서 전체에서 공통된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식을 조작해서 계산해야 되는 극한이 있지? 어? 그건 중요하니까 내가 일단 뭐 28번이랑 29번이랑 이렇게 30번 4점짜리 세 문제는 같이 너네들이랑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근데 아무튼 뭐는 하지 말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험은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범위에서 너네가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쉬운 번호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네가 수능 날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알겠지? 앞으로도 어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미적분은 아무튼 미적분 파트 미분 파트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 같지? 그러면 나랑 이제 28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28번 보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하재 A1은 먼저 원점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평면을 좀 그려보면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 A1이라는 점이 있었다 그치? 근데 규칙에 따라 N이 홀수면 어떻게 하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재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A만큼 옮겨서 여기에 A2가 찍힐 텐데 얘는 A, 0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N이 짝수면 A3은 AN을 A2를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이동을 시키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A 플러스 1만큼 올라가서 A3라는 점이 찍힐 텐데 얘는 A, A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맞지? 이런 식의 규칙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럼 얘가 또 A만큼 옮겨져와서 A4라는 것은 2A,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고 A5라는 것 여기서 또 A 플러스 1만큼 올라가면 A5라는 건 2A, 2에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문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N분의 A1 A2N 얘의 극한이 2분의 루트 34래 그때 이걸 만족하는 양수 A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걸 당연히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A, 2N이 뭔지를 그냥 바로 나타내면 돼 항의 넘버와 그 규칙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할 거야 잘 봐봐 보면 얘가 2 곱하기 1인데 얘는 A에다가 1을 곱한 거지 그치? 그럼 A4라는 건 얘는 2 곱하기 2인데 얘가 A에다가 2를 곱한 거지 그러면 A2N이라는 X좌표는 얘가 2 곱하기 N이니까 얘는 A 곱하기 N이 될 거야 따라서 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의 Y좌표를 보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거야 A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럼 뒤에다가 쓸만한 건 N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게 A2N의 좌표야 지금 그러면 A1에서부터 A2N까지 거리를 우리가 구해보면 A1, A2N, 얘의 거리는 원점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를 쓰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N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걸 N으로 나눈 거에 극한을 찾으래 근데 N이 한없이 커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고 우리가 식을 마저 써보면 얘는 루트 여기에서 나오는 건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이 그냥 방정식을 풀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방정식 풀면 이제 A값이 쉽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A값 구하면 A가 2분의 3 그냥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은 너네들이 하면 되고 A가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뭐만 잘하면 돼? AEN이라는 것만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면 규칙만 보고 좌표로 나타내면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28번은 가볍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정답은 1번 넘어가서 이제 29번 보자 29번 29번 문제를 보면 지금 실수 T에 대하여 직선이 하나가 있대 어떤 직선이 있냐면 Y는 TX-2 그러니까 이게 뭐야? 0,-2를 지나면서 이 직선은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T인 그런 직선인 거야 그치? 0,-2를 지나면서 빙글빙글 도는 직선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함수 FX라는 애를 정의해주길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X2N제곱 플러스 1분의 2배의 X2N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FX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얘기를 하재 그리고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불연속이 생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0,-2를 지나는 직선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런 데서 만나니까 불연속이 생길 거야 이런 데서 만나니까 불연속이 생길 거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자는 거지 그럼 FX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X에 대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범위를 나눠서 함수를 구하자 각각 그럼 나눌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로 나누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면 되니까 이 2n 플러스 1이지 얘들아 2n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어?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보니까 얘가 2X가 돼 직선이야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그냥 1인 거지 그리고 X가 1일 때는 뭐야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잘 그려놓고 0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빙글빙글 직선을 돌리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 지금부터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할게 보니까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2X라는 건 그래프가 생기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건데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니까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X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은 여기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생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서 모양이 생기게 될 거고 X가 1일 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치? 내가 지금 그린 이 함수가 뭐야? 이 함수가 FX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될 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언제 언제 바뀌어? 얘 지나갈 때 한 번 바뀌지? 그치? 그리고 또 얘 지나갈 때 한 번 바뀌지? 또 얘 지나갈 때 바뀌지? 그리고 또 얘 지나갈 때 바뀌고 얘 지나갈 때 바뀌고 얘 지나갈 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에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이니까 한 번 더 바뀌는 순간이 있기를 기울기가 2인 직선일 때 한 번 더 바뀌게 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한 번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갈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이 만나 생기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 몇 번 있냐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걸 보니까 그런 불연속이 되게 하는 애가 A1부터 AM까지 있다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 M의 값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 7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7번 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건 A 7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뭔지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제일 클 때 기울기가 제일 클 땐 언제야? 이걸 지나갈 때야 그럼 얘를 지나갈 때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얘가 2잖아? 그치? 그럼 얘는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7은 4가 돼서 얘네 둘을 곱해래 그럼 곱하면 7 곱하기 4니까 값을 계산하면 28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A1부터 AM까지 실제로 뭔지를 다 찾을 필요가 없어 문제를 이해만 잘해보면 몇 번 불연속이 생겨? 그리고 그 불연속이 생기는 제일 큰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이해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그냥 딱 하나 교점의 기수가 바뀌는 순간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바뀌는 건데 이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얘까지 낀다는 거 주관식이니까 이런 거 놓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29번까지 이렇게 보고 칠판 정리한 다음에 30번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2차 함수를 저렇게 제시를 했어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1.5와의 거리가 2N 플러스 2인 점을 P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5에서 요 PN까지 요거의 길이가 2N 플러스 2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P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얘기를 하재 그때 중심이 PN이고 HN을 모아는 진화는 원을 CN이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또 곡선 TN과 원 CN의 교점 중에 원점과 가까운 걸 QN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점에서 원 CN의 그은 접선 중 HN이 아닌 걸 RN이라고 하재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접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중심이랑 요걸 이으면 또 직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같이 그려볼까? 요기랑 요렇게 그으면 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얘가 또 직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막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를 했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요쪽에 있는 파트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을 지금 뭐라고 했고 FN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파트 요걸 지금 GN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걸 보니까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N 제곱분에 N 제곱분에 분자에 있는 건 FN 마이너스 GN 얘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야 어 야 그러면 FN이랑 GN이라는 애가 둘 다 넓이인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계획을 먼저 좀 세워보자 보니까 GN FN 이걸 따로따로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따로따로 구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내가 요 요 밑에 요만큼 파트 있지 요만큼 이만큼의 부분을 그냥 별 정도라고 써볼게 그러면 FN 더하기 별이라는 건 이차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구하기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GN 더하기 별이라는 것도 그냥 요렇게 생긴 도형이 되는 거니까 얘도 넓이를 구하는 게 그냥 GN을 하나 찾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FN 빼기 GN이라는 거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건데 FN 더하기 별 그 다음에 마이너스 GN 더하기 별 형태로 요렇게 바꿔서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서 빼서 극한값을 찾을 거야 식을 완성을 할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FN 더하기 별이라는 걸 찾으려면 요 이차함수를 0부터 HN이라는 애까지 적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HN이라는 걸 A,0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부터 요 거리가 2N 플러스 2라는 걸 통해 A라는 걸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구해보면 써보자 A제곱에 더하기 얘에서의 함숫값의 제곱 그럼 얘에다가 A를 넣은 거에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N 플러스 1의 제곱 분모에 있는 게 N 플러스 1 제곱분의 3의 뒤에 들어가는 거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A 네제곱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이게 뭐가 된다? 얘가 2N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2N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건 4를 밖으로 빼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다 곱해서 A값을 실제로 구하자 구하면 3A제곱 그 다음에 얘를 써주면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의 4제곱이퀄 0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잖아 그치? 인수분해를 시키면 1, 3 그 다음에 여기 4가 어디 들어가야 돼? 4가 얘들아 4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있지 4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위에 들어가는 건 요 자리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써주면 4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끝에 인수분해가 요렇게 된다 따라서 A제곱이라는 애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N 플러스 1이라는 걸 요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아 A가 N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반지름은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집어넣어서 우리가 반지름을 표현을 해보자 반지름을 표현을 해보면 루트 3의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이랑 약분되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아무튼 요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 잘 봐봐 요 반지름이 루트 3의 N 플러스 1이니까 또 보이는 게 얘 N 플러스 1 얘가 루트 3의 N 플러스 1 그런 비율이 1대의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각이 60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요만큼의 각은 또 30도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요 식의 값을 찾자는 거라고 그러면 먼저 FN 더하기 별부터 써보자 FN 더하기 별은 FN 더하기 별 이라는 것은 적분을 해주면 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A까지 근데 A가 N 플러스 1인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 DX 요거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마저 정리를 그냥 하자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은 실수배니까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맞지? 그럼 이거 식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요렇게 식이 나올 거야 이게 FN 더하기 별이야 그럼 이제 GN 더하기 별도 써볼게 그럼 GN 더하기 별은 어떻게 구하는 게 이제 편할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봐 얘들아 우리가 보통 요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점에서 원에다가 요렇게 접선을 그어 그러면 요 접점이랑 중심 연결해서 직각 얘 연결해서 직각 그러니까 요렇게 절반을 딱 쪼개보면 위아래가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같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요거까지 끊어보면 요쪽 삼각형의 몇 배? 두 배가 요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요 사각형의 면적에서 이쪽에 있는 부채꼴의 면적을 우리가 빼게 되면 뭐가 나와? GN 플러스 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사각형의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의 두 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요기서 부채꼴만 빼주면 될 거야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본 도형이야 맞지? 따라서 마저 계산을 해보자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A였기 때문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그 반지름이었잖아 그럼 얘야 얘 얘니까 루트 3에 N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채꼴의 넓이를 빼자 그럼 부채꼴은 반지름은 찾아놨고 요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돼 맞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의 끼인각 중심각 얘가 60도니까 3분의 파이 요렇게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랑 2가 지워지고 얘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지 얘랑 묶여 묶이고 뒤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3 3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식은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지 그치?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요 식은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얘 극한 계산하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얘 2차 얘도 2차 최고차항의 계수비용을 보면 되겠지? 따라서 결국 극한값은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는 걸 그냥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뭐랜니 2분의 파이 더하기 K래 아 그러면 K는 얘가 K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 K가 몇이냐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얘가 K고 얘의 제곱을 해? 그럼 또 제곱을 해봐 K의 제곱은 몇이야? 9분의 4, 3, 12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거고 얘에다가 몇 배 해라? 60배를 하래 60배 하니까 정답은 8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 미적분은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좀 의미있게 볼 만한 문제가 28번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얘가 4점짜리라 풀어줬는데 뭐 별 의미 없었고 29번 관찰하는 거 잘해야 되고 30번에서는 도형 분석하는 걸 연습하는 측면에서 나랑 같이 폐설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 정도 두 개만 뭔가 시험장에서 어 이런 도형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잘 못했어 그러면 이런 도형 뭔가 도형에서 틀린 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잘 해놔봐봐 어차피 지금까지 기출에 출제된 도형을 보면 그 나올 만한 게 다 나왔거든 나올 만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왔던 도형 정리만 잘 하더라도 앞으로 그 우리가 볼 시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쯤에서 선택 미적분도 해설을 마치면 될 것 같고 3월은 아무튼 수혈의 극한 시험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말자 요거 훈련 잘하자 앞으로도 오케이? 그러면 해설 강의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 자기만 해서